에피 버스데이 쥬유 정국 에피 버스데이 쥬유 정국 에피 버스데이 움 정국 예수 에피 버스데이 썔 유 에비 버스데이 쥬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미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미의 삶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미는 사랑받고 있지요 아미는 사랑받고 있지요 행복한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 태어난 사람 행복한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 부끄러워 일요일 모든 사람들 아미는 사랑받고 있지요 아미는 사랑받고 있지요 정국 이슬비가 내리는 오늘은 사랑하는 아미의 생일날 정국 온종일 난 아미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할까 고민했죠 난 가까운 책방에 들러서 예쁜 시집에 내 맘 담았죠 그다음엔 근처 꽃집으로 가서 빨간 장미 한 송을 샀죠 내려오는 비를 맞으며 아미에게 가는 길 너무 상쾌해 품속에는 장미 한 송이 책 한 공가 그댈 위한 깊은 내 사랑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많은 부동이 장국 Hey R.J. I like my message, but I want to celebrate 장국's birthday, yes, no. Oh my god. Hello, wait. Oh my god. Oh my gosh. Wow, you're so good. Oh my god. So, happy birthday, 장국. Great, great, great. Happy birthday, 장국. Happy birthday, dear Amik. Happy birthday, 장국. Happy birthday to you. 장국.